테슬라 소식입니다. 중완전자율주행 올해 출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중국공업정보와부에 등록할 계획이며 등록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테슬라는 올해 말 중국 고객들에게 FSD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이처왕 등 중국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에서 첨단 기술이 덜 들어간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해왔으며 FSD는 당국의 데이터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일론 머스크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위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내 FSD 출시 가능성이 대두됐다. 한편 중국의 한 테슬라 직원은 자신의 차량이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화면에 FSD 베타 버전 계획 등록 완료라는 문구가 나타난 사진을 SNS에 올려 내부적으로는 이미 FSD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음을 알렸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FSD를 일시불 8000달러 또는 월 99달러의 구독형으로 판매하는데 중국에서는 일시불 약 64000위원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구동을 통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할 경우 기약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전기차 수요가 세계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AI 신경망 학습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이 기술을 활용한 로보 택시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신형 아이패드 에어 프로 19일 한국 출시 애플이 M2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를 19일 한국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사이 밝혔다. 온라인 주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8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는 각각 11, 13으로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된다. 애플은 역대 가장 얇은 모델로 휴대성과 성능을 한 단계 향상한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는 AI 성능을 지원한다. 아이패드 에어는 CPU의 ML 가속기와 강력한 GPU로 온디바이스 머신 러닝을 지원하고 애플 실리콘의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와 결합해 획기적인 AI 성능을 제공한다. 아이패드 프로는 새로운 CPU와 함께 차세대 GPU 역대 가장 강력해진 엔진을 기반으로 AI 성능을 지원한다.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는 최첨단 텐덤 올레드 기술로 설계됐다. 아이패드 에어 11의 가격은 899,000원부터 아이패드 에어 13은 1199,000원부터 시작하며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와 함께 새로운 블루, 퍼플 마감으로 출시된다. 아이패드 프로 11은 1499,000원부터 아이패드 프로 13은 199,000원부터다. 실버와 스페이스 블랙 두 색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위, 에저 부문 인력 감축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 에저 부문에서 인력 감축을 실시하고 있다. 3일 뉴스 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에저 부문의 다야한 팀에서 최대 1500명이 감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이번 과정은 조직과 직원을 조정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 필요하고 정기적인 작업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고객과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 성장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 게임 사업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엑스박스에서 약 1900명을 감원한 바 있다. 에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대화형 AI, 채팅 GPT를 개발한 미국 오픈 AI와의 전략적 제의로 급성장하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홍보 담당자는 증강현실 헤드셋 홀로렌즈 2의 판매는 계속 진행하지만 복합현실 사업에서 조직 개편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시애틀의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승인을 얻어냈다. 아마존은 30일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지상 감시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거리까지도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주요 규제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국 내 더 많은 지역으로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마존은 드론을 가시권 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었다. 상업용 드론 운영자는 감시자가 눈으로 감시할 수 없는 곳, 즉 비가시권으로 장거리 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드론으로 배송하려면 1마일에 1명씩 관찰 인력을 배치해 비용이 많이 들고 서비스 확장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가시권을 벗어나는 거리도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것이다. 아마존은 2013년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프라임 에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뒤 서비스를 확장해 오고 있다. 아마존은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아마존은 캘리포니아주 록퍼드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 두 지역에 드론 주문 처리 허브를 두고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올해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내년에도 다른 도시들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장거리 드론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월마트와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월마트는 집라인 윙 등 드론 배송 업체와 협력해 현재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제한적으로만 운영해 오고 있는 서비스를 텍사스주 달라스 대다수 지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